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학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누워있으니 할 것도 없고 분리수거도 다 했고요. 한 주간에 미국 주식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 예측해 주실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차피 집에 가도 식구들이 없으니까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감을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어 나왔겠습니까? 오늘 금요일을 잘 마무리 지어야지만 다음 주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이 중요해요. 네, 금요일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이 중요해서 오늘은 사실 다른 거 볼 게 없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고용지표가 신규 일자리가 91만 6천 건이 나와서 전주 대비 2.5배,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서 특히 접객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취업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신규 일자리가 보통은 얼마나 나왔냐 팬데믹 이전에 보통 평균 20만 건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빠지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좀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예요? 수예요? 신규 일자리 월. 월. 20만 건이 보통은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빠지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91만 6천 건이 나왔는데 하여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업률 역시 전월 6.2%에서 6%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쨌거나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만약에 오늘 장이 열렸다고 그러면 오늘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장이 안 열렸네요. 오늘 장이 열려서 무조건 가는 날이군요. 우리 정도면 충분히 아마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약간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 10년 국채금리의 인상도 한쪽 편에서는 우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가 있어서 열려봐야 하는데 제 느낌상 만약에 오늘 장이 열렸다고 그러면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문은 안 열리니까 컨센서스는 몇 명쯤 늘어나는 걸로 원래 60만 명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더 늘어난 거죠.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 검색하시다가 그냥 가실 모양이군요. 누가요? 창구석 보험장님. 어디에 갑니까? 따로 자료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뉴스, 야후 파이낸스 이렇게 아니요.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방금 제가 칠 수가 없죠. 여기 와서 나온 거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저는. 하여튼 제 자료에 다들 중독이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자료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제가 어제 잠자고 있는 빅식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제 깨워줬는데 빅식스 네, 빅식스 슬리핑 빅식스 어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메이크업 네, 구글이나 이런 것들 페이스북 다 3% 가까이 올라가거나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마이크로스포트 2% 후반대 아마존도 2% 오랜만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빅식스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프스도 역시 3%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테슬라만 마이너스였습니다. 테슬라만 테슬라만 0.93% 마이너스로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잠이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어본 게 아니고 4월 20일에 네프스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4월 27, 28, 29가 빅5 실적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통 이렇게 되면 투자금이 올라가거나 실제 전망치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좀 준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준비는 이미 다 보유하고 계시니까 팔지는 말자. 그렇죠. 그렇죠. 이때 팔아버리면 맛이 안 나. 너무 억울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쉽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을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끝까지 일단은 쭉 가져가셔야지 이렇게 4월 달에 파시는 건 정말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요. 어제 장도 보시게 되면 중간에 헬스케어 빼놓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시총 상위 전복들이 올라갔는데요. 어제 정말 한 두 달 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하고 IT가 같이 1, 2등 올라간 거는 거의 두 달 만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올라가면 IT가 떨어지고. IT가 반대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같이 올라가면 사이좋게 1, 2등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시장이 약간 좀 웃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간 거여서 에너지하고 IT가 같이. 의미 같은 거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죠. 의미 같은 거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간 겁니다. 무겁게 보면 안 됩니다. 저스트가 옵니다.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역사상 최고치에 먼저 갔습니다. 구글이 먼저 갔군요. 역사상 최고치. 구글이 지금 딱 엄청 큰 양복을 만들면서 역사상 최고치에 뚝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구글에 대한 불케이스 같은 경우에 3,100달러를 제시하는 아이비가 나왔습니다. 3,100달러? 지금보다 50%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큰.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유튜브에 대한 광고 증가. 아, 유튜브 광고 증가. 제가 저희가 어제 광고 얘기했지만 우리 정 프로님은 200만을 6월 말일로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구독자 200만을. 그래서 그걸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잘 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구글에 대한 유튜브 광고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통 100만 이상의 어떤 그런 유튜버들이 돈을 꽤 벌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오보, 오보. 오보입니까? 오보입니다. 오보입니까? 130만 구독자가 오보라고. 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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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뉴스. 네, 페이크 뉴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거짓말.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슈퍼시리즈 많이 쌓아서 그런 건가요? 아, 하여간. 저희가 사실은 김 프로, 이 프로 둘만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프로는 우리 못 버는 줄 알았다. 하여간 지금 구글이 유튜브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이제 울프리서치라는 유명한 아이비에서. 아, 울프리서치. 무더기로 지금 어제 얘기한 빅지스에 대한 투자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존 아웃퍼폼. 네. 시장률 상해인데 매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매수라고. 페이스북 역시 매수 의견. 알파벳 역시 매수 의견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지금 아마존은 한 20% 이상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오버웨이 하면서 일단 비중 확대하자. 10배 5달러의 목표의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거의 매일 나오시다시피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 때까지. 워낙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차피 주가가 아니라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실적 발표 전까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못 들어가죠. 다음 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저기 정프로님은 아마 다 보유 중이신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요? 빅스 같은 건 기본 머스트 헤브 주식 아닙니까? 어제 올랐다면서요. 어제 올랐죠. 그런데 정프로가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올랐다는. 보유하고 있다면 올랐을 리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워낙 많이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팔질을 마시라고 다시 한 번 조언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져가시기를. 우버가 어제 제풀이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우버도 올랐어요. 우버 75달러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불케이스 같은 게 90달러까지 제시하면서 개비도가 65%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경제가 제기되면 최고의 수혜지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예약률이 46%가 감소했지만 올해는 거꾸로 2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우버이츠가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버이츠. 우버이츠. 이런 식으로 배달할지 몰랐습니다. 이거 뭐 무슨 비리봉달에다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앉아있는 여자분이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우버.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지금 배달을 하는 거예요? 우버가 드라이버가 여기 음식을 담아서. 받으러 나왔네요. 네.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 나와줘야 돼. 집까지 들어가서 밸루라고 하는 건 너무해. 우이 씨에 배달을 모시는데. 배달을 편하게 하시네. 비닐봉달에 담아서 떡볶이인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떡볶이. 물론 해외에는 떡볶이 안 먹겠지만. 여기다가 뭐 스테이크 담아도 좀 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케밥. 미물 쓰레기인가? 일단은 우버이 씨가 매출에 정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높은 시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우버 혹시 보유하실 분들은 좀 더 가져가기로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워낙 우버가 최근에 어쨌거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때는 우버 이츠가 기여했고 지금은 또 우버 자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었으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배달을 많이 먹었으니까. 거꾸로 우버 이츠는 줄어들 텐데요? 우버 이츠는 줄어들고 자동차 우버는 줄어들고. 어차피 우버 이츠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로버브, 우버 이츠, 포스트메이트, 각각의 도어대시까지 각 지역마다 워낙 많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많이 남기는 분야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려울 때 이거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놀았으니까 다른 차들은. 그러니까 안 될 때 이걸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구간을. 근근히 좀 버틴 거고. 네, 근근히.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우버는 어제 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드도 역시 반도체 칩부족이라서 북미지 6개 공장의 생산량을 크게 줄인다고 발표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최대 3주 동안 공장별로 3주 동안 치설을 폐쇄하거나 초과 근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일리노이즈,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미주리, 캐나다의 온타리오까지 해서 이를 지역에 대한 공장을 약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이 공장의 모습을 찍은 건데 지금 코로나가 이후 터지고 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든지 방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 중 이런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아예 칩이 없어서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은 이게 포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전반적으로 칩부족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까 나오기 전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18만 대가 팔렸다고 18만 4,800대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월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월가에서요? 네. 월가에서. 한 17만 8,000대가 컨센서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조금 컨센서스를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그걸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자동차의 어떤 추세상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인 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아까 이기시지 못했네. 월가에서는 지금 눈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게 원래 오늘 아까 우리 이 프로님이나 정 프로님께 했으면 아까 전문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을 했으면 오늘 최고의 질문이었거든요. 장본부장님 오셔서 못했어요. 장본부장님이 갖고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저는 뭐. 왜 그러죠? 왜 그러지? 저는 뭐. 저는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말을 넣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걸 말씀드리면 제프리에서 목표주가 775에서 700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증가했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정도 찜이야 이거죠. 그거 다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대부분 잘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적을 얘기할 때 눈높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높이가 뭐 정도에 있느냐. 그런데 이미 테슬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PER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금은 높이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월가에서는 20만 대 이상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18만 대 밖에 잘 나온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눈높이에 약간 미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열렸다고 그러면 조금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물론 다음 주 월요일이 돼 봐야겠지만 그렇게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끝에 문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는 안 보신 것 같아요. 2프로님 콕 찍어서 2만 5천 원 지금 슈퍼 제시 들어왔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정말 고생 많았지 않습니까? 경쟁 들어가겠습니다. 정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석 본부장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거 2만 5천 원이네요 진짜. 저게 30% 뛰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구글이 유튜브에서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30%를 뛰니까? 유튜브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슈퍼챗도 있고. 또 여기서 굿즈도 팔 수 있습니다. 굿즈도. 우리 유명한 만약에 여기 티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3프로티. 판매할 수 있고. 또 기부 쪽으로 해서 도네이션 해갖고 한 달에 얼마씩 꾸준히 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수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일단 운영하는 분은 상당히 잘 운영하면 돈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이분들 서로 민망하니까 웃기만 해. 채팅창에서. 뭘 스포츠도 할 생각은 없고. 계속 웃기만 합니다. 민망한 상황. 아 나 정말 이 상황 너무 싫어요. 됐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3월 초에 똑같이 보여드렸는데. 4월 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예탁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미국 주식 주린이 분들이 어떤 주식을 또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현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하여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니다. 16위부터 20위부터 볼 건데요. 한번 1등은 뭐 말씀 안 해도 일단 아실 거니까. 1등은 그냥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16위부터 볼 건데요. 16위 카니발. 크루즈 기업이죠. 크루즈. 크루즈가 538억을 매수하면서 16위에 꼽혔고요. 그다음에 VO는 S&P500 추정하는 ETF입니다. 벵가드에서 이용하는 건데 513억 정도. 그런데 카니발은 지금 고점 대비 10%가 밀렸기 때문에 추세 잘하신 거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스파이는 이미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로 약자거든요. 저 잘하신 거죠. 그런데 IPOE는 스펙인데요. 이게 스펙이 얼마 잠시 오면 소파이라는 금융기업하고 합병을 해서 핀테크 기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이번에 핀테크 기업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스펙이 요즘 많이 빠져서 39%가 빠져 있어요. 일단 이거는 최근에 스펙, 성장주 이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속이 쓰실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합병이 끝난 다음에 한번 그 뒤에 모습을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19위가 반도체 ETF가 뽑혔습니다. 450억 원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까 텔라닭을 말씀하셨는데 텔라닭이 22회에 들어오면서 434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점 대비 41%가 빠져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 보내십시오. 지금 집중 못하시고 계시니까. 장부모장님 5만 원. 5만 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텔라닭이 아까 말씀하신 원격 진료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특수한 지역에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내마다 병원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랄까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쪽에서는 되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굳이 그렇잖아요. 또 오진의 염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가 또 이렇게 해킹당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전 글로벌적으로 되기에는 조금 이제 다는 아닐 것 같다. 일부 지역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텔라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아멜이 있는데 아멜은 아메리칸 웰의 줄임말인데 아멜도 최근에 상장을 해서 아메리, 아메리칸? 암, 웰. 암, 웰. 아메리칸 웰의 줄임말인데요. 아메리, 그 다음 원격진료 업체거든요. 티스윙 기업이고 주가가 똑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펙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상장 기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관점에서 텔라닭도 주가가 좀 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자, 11위부터 12위까지 볼 건데요. 11위에 대화만도체가 TSMC가 뽑혔습니다. 역시 12% 마이너스인데 이것 정도면 준수한 겁니다. 디즈니는 7% 마이너스인데 역시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위에 뽑혔고요. 13위에 나녹스가 뽑혔는데 이건 역시 많이 매수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558억은 매수했지만 56%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고요. 알파벳도 많이 매수해서 14위에 뽑혔는데 현재 올타임 하이로 사상 최고치 진짜 잘 투자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구글 매수하신 분들은. 엔비디아도 역시 행버디아다 이런 종류가 많았는데요. 지금 고점 대비 10% 밑에 있습니다. 누구 행버디아라고 했습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버디아. 누가 행버디아라고 했습니까?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쉬고 있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때 아마 이 프로님이 같이 진행할 때 누가 행버디아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행버디아다 뭐 하면서 하는데. 이 프로가 행버디아라고 했으면 행보하고 있었겠죠. 행보하니까 행버디아라고 했겠죠.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이 프로님이 같이 진행할 때 누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했는데 행버디아라는 운명이 있었지만 주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제 상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기의 쿠팡이 당당하게 1,000억을 매수하시면서 뽑혀왔습니다. 1,000억을 매수했는데 한 달 동안에 주가는 31%가 빠져 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좀 빠지는데 메타버스 때문에 조금은 로블록스가 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커졌는데 42%가 빠져 있는데 제가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실적이 못 나왔거든요. 실적이 못 나온 기업은 반등을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는 그렇게 안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발표만 하고 나서 계속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42%까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적인 어떤 그런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이 빠졌으니까 사기 올라가겠지 이거 안 맞습니다. 계속 빠집니다. 계속 언제까지 빠지냐. 다음 분기 워닝 때 돌릴만한 기사가 나와줘야지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심벌이 유니까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유니티를 좀 보시면서 실적이 못 나온 것은 나도 한분기 쉬어야겠다는 말을 가져가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TQQQ가 이제 우리 정 프로님이 좋아할 만한. TQQQ? 네. 나스닥 100의 3배짜리 정방향. 아 그렇습니까? 확대한 정봉인데 14%가 밀려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빠질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3배짜리는. 제가 수학적으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3배짜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계속 올라가면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가지만 한번 내려갈 때마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일단 이 3배짜리 ETF도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위에 노블러스 뽑혔는데 노블러스 역시 약 15% 이건 준수합니다라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혀를 찔린 게 있었는데 울트라숏 20년 장기 국채가 또 뽑혔는데 이게. 혀를 찔릴 수 있는 게. 아니 이거. 혀 말고. 혀 말고. 허. 제가 혀라고 했습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당황한 건데 이게 뭐냐면 국채. 20년. 네. 숏이거든요. 숏. 그러니까 꼭 올라가고 있는 건데. 개인이 이거 해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걸 하신 거예요. 716억 매수했거든요. 제가 보기 상당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개인 분들이었다. 개인이 산 거예요? 물론 개인 기관 다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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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 개인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좋은 해지를 했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상위로 이제 정말 넘어가면 탑5로 넘어갑니다. 탑5로 넘어갑니다. 1등이 테슬라가 뽑혔고요. 2,800원을 또 매수하는. 그러니까 계속 매월. 계속 탑입니다. 탑. 이렇게 엄만한 돈이 참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2,800억 원을 매수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고요. 고점 대비 26%가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팡 인덱스가 있는데 3배짜리가 있거든. 3배짜리. FNGU 있지 않습니까? 팡 기업들의 지수에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이것도 역시 2,475억 원을 또 매수하시면서 갖고 있는데 33%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역시 3배짜리. 우리한테는 2배짜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2배짜리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0억 달러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11%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4위에 애플이 뽑혀서요. 애플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5%가 빠져 있는데 1,900억 원 정도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5위가 펠런티어가 뽑혀있는데 펠런티어가 요즘 주식이 많이 쉬웠는데 펠런티어. 1,400억 원 정도 매수하시면서 49%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반토막 더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스펙, 신규 상장 종목 곱하기 3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곱하기 3. 네. 그래서 곱하기 2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3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곱하기 3이 계속 올라가면 크게 이익이 나지만 중간에 빠질 때마다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굳이 빨리 가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팡 3배짜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있냐. 어쨌거나 한 번 밀리고 쭉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 어려울 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33%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도 채팅창에서 S, O, X, X. 속스. 반도체잖아요. 한 배짜리. 그거는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S, O, X, L 같은 거에 3배짜리는 고점들이 마이너스 11%다. 왜 똑같은 녀석 하나는 한 배고 하나는 3배인데 얘는 고점으로 안 가 있습니까? 보통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쉽게 아까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1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30%가 빠지면 3배짜리면 얼마가 빠지면 90%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원이 되잖아요. 그럼 10원짜리가 100원 되려고 그러면 10배 올라가야죠. 10배 100. 1000%, 1000%. 1000% 그렇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원에서 출발해서 가야 되니까 한 번 빠질 때마다 올라갈 때 허덕거리는 거예요. 더 많은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한 번 밀렸었거든요.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몇 배 힘이 필요하다. 몇 배 에너지가 필요하다. 결국 상승하다라도 안에서 좀 흔들다가 상승하면 그렇죠. 3배짜리가 오히려 덜 먹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TQQQ, 아까 보여드린 XOX의 모든 3배짜리가 지금 한 배짜리보다 못 이깁니다. 신기한 일이죠. 조정받았잖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 조정받을 때 내려갈 때 훨씬 내려간 퍼이 컸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데 정확한 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이라는 거지 상승률 자체는 그래도 3배짜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상승률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3배를 온전하게는 못 먹는다. 그렇죠. 못 먹는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쨌든 사상 최고치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못 갔다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유가 3배짜리가 있었는데 정받은 3배짜리. 그때도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3배짜리보다는 한 배짜리 쪽으로 매수하자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제 말씀드리는 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계속 슈퍼체속도 계시는 사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오는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예탁원에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탁원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가서 한 번 조금씩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동료가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뭘 사고 있는지 뭘 팔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순매도보다는 순매수가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수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싱글 상장 종목, 스펙 종목 곱하기 3이 많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끝으로 제가 손명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장시작이 없으니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안 듣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정프로님이요? 네. 정프로님. 제가 모르게 중간에 계속 말씀드려도 전혀 듣지는 않으시네요. 정프로님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실지. 제 말을? 그게 아니고 정프로님 피곤하실까 봐 제가 좀 시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지금 노후가 많으십니까? 아직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아주 보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일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가 어찌 봉황이 뜻을 알리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세 분의 프로님에서 가장 정프로님이 제일 많이 유튜브에서 항상 보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키며 그냥 나오시니까. 그래서 되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혹시 많은 분들이 투자라는 게 아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시세를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먹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배당도 있지 않습니까? 배당주. 배당 투자가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2월 22일날 이 자리에서 중소형 리치에 투자하고 있는 KBWI라고 하는 중소형 리치 ETF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W, K, W, B, KBWI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고 또 연 배당률이 10.14%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별로 노리지 않고 꾸준하게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투자할 만한 내용은 배당도 없지만 상업률 리치가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거든요. 개선되고 있잖아요. 혹시 가게 문 닫혔다가 지금은 조금씩 문을 열고 렌트 밀렸다가 렌트 밀렸다가 잘 내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런 분위기들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주가도 올라갈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중소형 리치에 관심을 가져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10.14가 아니고 9%대로 줄어들었거든요. 배당수익률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주가를 보여드리면, 다음 내용을 보여드리면 딱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9.43%예요. 국가 그동안에 6.5%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리치가 지금 더 망가지겠습니까? 지금보다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소형주 리치가 소매 상점에 대한 부양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재개되면 어쨌거나 리치는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천천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걸로 한번 내가 벌 배당이니까 한번 극대화시켜보겠다. 배당을 가지고. 극대화? 네.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맥시마이즈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가가 22.90이거든요. 그럼 22.90 곱하기 220주를 매수하시면 220주? 네. 매수하시면 5천 달러가 들어가요. 약 한 50만 원씩 되겠군요. 550만 원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560? 560? 그냥 여유 있게 560 정도 넣으시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220주를 매수하시게 되면 매월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이 주식을 한 주 살 수가 있어요. 또 한 주를. 한 주밖에 못 사요? 아니. 그러니까 한 주에 맞춘 거죠, 제가. 더 220주가 아니고 6만 2천 원 사는 상관없죠. 그런데 소액 투자, 가장 소액 투자했을 때 최소한 한 주를 매월 살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500만 원 넣으면 이 주식이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으로 계속 들어온다 이거죠? 한 주가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현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어오게 되면 26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또 사면? 네. 또 사면 되는 거죠. 사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처음 1개월 동안 그다음 달에는 221주가 되겠죠. 220주에 출발했으니까. 그다음 222주, 그다음 223주가 되면서 쭉쭉 가는 거거든요. 7년 빠르면 7년 안에 이거 배당으로만 2배가 납니다. 온리 배당으로만? 온리 배당으로만. 현재 배당으로만 계산했을 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히 물린다, 주가가 빠진다. 그런데 그런 거 난 상관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난 주가 차이 볼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무슨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무슨 오피스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 5% 주는 거 이런 거? 그건 다 필요 없고 이게 지금 9% 넘어가고 10% 넘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복리의 마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주가가 싸고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ETF가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미국에. 아, 그래요? 네.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굳이 무슨 오피스텔 사서 월세 따박따박 받아 봐야지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겠구만요. 주변에 혹시 오피스텔 샀다가 그거 법적으로 준다고 했지만 다 안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분양에 대해 주는 거고 못 받는 경우는 못 보셨을 수 있는 거죠? 무슨 광고 같은 데 보면 무조건 100% 확정, 수익 확정. 호텔 이런 거에서. 못 받거든요, 그거. 못 받고 그냥 돈 날리는 것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미국에 있는 ETF 사서 ETF는 부단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조금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만한 ETF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만한.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2월 20일 날 매수하신 분은 어떤 분들은 10%가 넘는 배당을 받고 있고요. 주가도 올라갔고. 어떤 분들은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9.43%의 배당을 받고 이미 좀 비싼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배당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대한 배당 투자의 성공적인 요건은 뭐냐면 먼저 매수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먼저예요, 낮은 가격이? 그러니까 오늘 당장 사라는 거죠, 제 말은. 왜? 나중에 되면 오늘 사신 분과 한 달 돼서 사신 분은 격차가 엄청나게 생겨요. 오늘 장도 안 열리는데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오늘은 못 사네. 오늘은 못 삽니다. 오늘 못 삽니다. 오늘 못 사지만 원래 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한번 진짜 배당으로 좀 돈을 꾸준하게 벌어보겠다 하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의상이 뭐냐면 주식이 싼 주식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을 모아서 저렴한 주식. 왜냐하면 배당을 모아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이 만약에 아마존 같은 주식이라고 하면 언제 모아 3,000달러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고 하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가 굳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KBWY의 배당은 여기 속해 있는 한 50여 개의 기업들이 배당을 주면 모아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배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저쯤에 배당이 금액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회사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배당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당금도 늘어나는 가세가 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헛 먹고 안 먹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까지 좋은 기회가 되니까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220주는 아까 말씀드린 한 주 살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걸로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장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물리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띠리띠리 오는 거죠, 문자로. 오늘 배당 들어왔다. 그렇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돈을 떠나서. 증권사는 어디로 가요? 거래라는 증권사요? 어디나 문자 다 보내줍니다? 문자 보내줍니다. 요즘 다 배당 들어오면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오늘 팁을 좀 주시는 거네요. 꿀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통 미국의 배당주들은 분기 한 번씩 배당을 주거든요. 분기분기.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12월달까지 쭉 매월 배당을 받게끔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한데요. 종목을 3개 정도로 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시네요. 1, 4, 7, 1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3, 6, 9, 10이 딱 하면 매월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강의에 들어있어서 나중에 강의에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아유, 깨알 같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데 끝나고 오늘 주말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가 제가 다음 한 달 뒤에 또 KBWI를 가져와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4월 2일이라 그런가요? 아마 정프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달리 다른 날과 달리 슈퍼챗 많이 좀 쏟아졌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냥 오늘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레이니님 감사하고요. OR7, ORK님 그리고 김민성님 가장 보통의 주식님 쭈니 써니님, 크리스토퍼님 그리고 깜찍이님까지 모두 다 정프로에게 이렇게 콕 찍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기호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희한한 일이죠. 정프로에게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하고 장하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뭐. 하지만 여러분의 이 마음 저는 같은 진행하셨던 우리 이 프로님 그리고 우리 장도장님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도장님. 네. 고맙습니다. 장우석 보무장님 항상 저와 함께해 주시니까요. 사실은 장우석 보무장님께 더 많아요. 별말씀이죠. 아, 진짜 자존심 상해요.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금요일 저녁. 그래도 이렇게 기쁘게 장도장님과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금요일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으셨겠습니다만 금요일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날이고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좀 집에서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은 비가 오는군요. 내일 비가 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라이브 4월 2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한 주 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뵐 거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올라가는 여러 콘텐츠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 더더욱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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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이